한 말 대신 김윤식이 충청도 면천으로 유배당에 갔을 때 그곳에 사는 황실박실라는 순박한 여인을 소첩으로 맞아들였다. 그리고 그 소첩의 외모를 시골 초가 지붕에 핀 박꽃에 비유했다. 시골 아가씨를 박꽃에 비유한 시문이 비일비재한 것은 꾸미먹고 순수한 한국 여인의 이미지와 박꽃이 꼭 들어맞기 때문이다. 박꽃처럼 자라난 여자가 시집갈 나이가 되면 양지바른 돌담에 표주박 덩굴을 올려 합금박을 만든다. 시집가는 날에 여기에 수를 따라 신랑 신부가 입을 댐으로써 서로 간접 입맞춤을 하게 만드는 사랑의 표주박이다. 그리고 이 합금박에 청실홍실 수시를 달아 신방에 천장에 매달아놓고 사랑을 감시토록 했다. 박으로 시작된 한국 여인의 일상은 바가지로 엮여진다. 곡식을 푸고 식수를 푸고 장을 푸는 생활도구가 바가지 일색이요. 가난한 집에서는 밥그릇이다. 이제 ở